모래 안녕 아! 너무해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요즘 애가 서류를 잘 안 먹어요 서류를 새로 바꿨죠 저희가 껌만 주거든요? 껌만 주는데 요즘 간식을 조금 주고 있어요 오늘 오리 목뼈를 처음 사왔어요 이거는 닭가슴살 말린건지가 아직 된 적은 없는데 오늘 통해서 몰라 냄새가 나? 냄새가 나? 모래? 냄새가 나? 냄새가 나? 냄새가 나? 뭐 맛있는 냄새가 나? 모래 앉아 앉아 어이구 어이구 잘 앉았어 어이구 어이구 기다려봐 앉아 어구 왜 안 먹어 모래? 니치 naval 아니야? 스페이너 이거 먹어 봐 이거 이거 먹어봐 아 뭐 엔 엔 엔 엔 엔 엔 엔 식용유 점심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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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더 오징어 계란 계란 소금 닭다리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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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무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모래 다 먹었어! 너 근데.. 안돼! 두개 먹으면 안될 것 같아 모래! 안돼! 안돼! 너 두개 먹으면 안될 것 같아! 모래 끝! 끝! 모래 끝! 모래 인사해줘! 이제 볼일 끝났어 모래? 어? 모래 안녕! 모래 안녕! 아! 너무해